안녕하세요 군입니다. 오늘은 DJI 홈페이지에 DJI RS3 MINI라는 제품이 나왔습니다. 로닌의 계열인데요. 미러리스의 DSLR하고 미러리스의 짐벌 기능을 하는 그런 제품이 나온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동안 제가 사용했던 제품들은 오즈모 포켓을 사용했었고 오즈모 모바일을 사용했었는데 이렇게 미러리스 카메라까지 담을 수 있는 로닌 계열의 제품은 아직 제가 사용해 보질 않았습니다. 아무래도 핸드폰 짐벌이라든지 오즈모 포켓 같은 제품보다는 이렇게 DSLR 미러리스에 대한 짐벌을 구매를 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동안에 상당히 가격이 높고 대형 제품에 대해서만 많이 제품이 나왔었는데 이번에 나온 RS3 MINI 제품은 42만원 정도의 가격으로 해가지고 여행자를 위해 가지고 여행 가방에 패키지 넣게 될 수 있고 소니 A7 계열의 플래그십 계열을 했을 때 24에서 70mm 줌이 가능한 렌즈를 큰 대형 무게 사이즈 렌즈를 봤을 때 G마스터 면은 최고 등급 렌즈가 되겠고 F2.8 조리개를 가진 렌즈까지 지원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안정화 알고리즘하고 1.4인치 풀 터치 스크린 여기에 나와 있는 풀 터치 스크린을 지원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네요. 가격이 좀 높은 수준으로 되어 있고요. 42만 8천 6백원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 크리에이터 콤보까지 같이 집어넣게 되면은 87만 9천원까지 올라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크리에이터 콤보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이제 무선 마이크 세트 두 가지가 들어가는 이쪽에 양쪽에 들어간 게 마이크 두 개가 되는 이런 제품이 되겠네요. 여기까지 같이 이제 구매를 해 가지고 포함해서 구매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콤보를 따로 같이 구매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마이크가 기존에 있으신 분들은 단품으로 구매를 해 가지고 필요할 때는 오디오 녹음 세트를 추가로 구매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것도 단품으로 팔게 되니까 미리부터 콤보를 구매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여기 액세서리 같은 것들은 좀 활용할 것들이 많으니까 밑에 손잡이 같은 것들이라든지 프리 핸들 올려 가지고 좀 더 안정적으로 이렇게 촬영할 수 있는 구도가 되겠습니다. 제가 여러 가지 짐벌 제품들을 많이 가지고 다녔는데 이 짐벌 핸드폰 짐벌만 하더라도 좀 들고 다니면은 그 시선을 좀 많이 끄는 부분이 있습니다. 시선을 많이 끌기 때문에 이거를 이제 사람들한테 시선을 안 끌고 들고 다닐 순 없죠.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들고 다니면 이제 뭐 방송국에서 거의 나온 것 같이 사람들이 이목을 많이 받게 될 것 같고 뭐 고화질의 유튜브 컨셉을 가진 분들이 사용을 하신다든지 아니면은 독립영화 제작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이 사용하신다든지 뭐 아주 전문적으로 영상을 촬영하셔 가지고 야간에 어두운 데서 또 좀 밝게 조도를 높이고 싶고 선명하게 나오고 그리고 어 초점을 자동 초점을 정확하게 잘 맞추고 싶은 분들이 구매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어 좀 익숙하지 않은 숙달을 하게 되면은 요런 이제 체결하고 빼는 부위에서 무게 중심도 맞추고 좀 시간도 많이 걸리기 때문에 좀 사용하는데 시간이 많이 필요할 것 같고 조작을 잘못하게 되면은 어 핸드폰을 떨어뜨릴 수 있으니까 보통 핸드폰 같은 경우에 안정화 기능 해 가지고 손떨방 기능이 많이 들어 있지만은 아무래도 이렇게 전문적으로 짐벌을 사용해 가지고 사용을 하는 게 훨씬 더 안정적인 영상을 만들 수가 있고 보는 분들이 편해 가지고 어 안정적으로 영화를 볼 수가 있습니다. 영상을 볼 수가 있으니까 이렇게 전문적으로 한번 만드는 게 괜찮을 것 같고 저는 요즘에 들어 가지고 이제 DJI에서 만드는 제품들이 상당히 그 전문적인 분야가 많다. 그리고 드론까지 해 가지고 영상 음향까지 해 가지고 이런 많은 영상들을 만들고 있으니까 각 모델에 맞춰 가지고 소니의 라인업에 맞춰 가지고 짐벌의 라인업들도 같이 다 맞춰져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오늘은 어 간단하게 짐벌의 새로운 모델이 나와 가지고 한번 리뷰를 해봤고요. 제가 가진 카메라가 A7C 카메라 이기 때문에 어 디자인 RS3 미니힐을 활용해도 어 A7C 카메라 컴팩트 모델의 A7 모델도 같이 지원이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오늘도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에 또 재미있는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